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번 대회만을 기다려왔습니다.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두말하지 않겠습니다.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교수님이 좋은 기회 주신 만큼 이번 대회에서 더 좋은 성과 얻어서 돌아오겠습니다. 최고의 대회에 참가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대회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멋진 성적 거두고 오겠습니다. 교수님께 잘 배우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 기대해주세요. 저희 학생들이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해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다들 기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